도전하는 모습 어떨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예린 일단 최혜주가 2개 당했는데요 그러나 서브로 득결을 만 김예린 그러나 초반 앞서 있습니다 볶음 임 onde 임 참 찰나 왕 에 김예린 1포인트 5홀입니다. 아 네. 이번엔 매트 걸리는 퀴역. 그래서 지금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 같아요. 골랐어요. 자 김예린 썼거든요. 자 이번엔 금리를 내리시겠습니다. 7대 8 8대 8 8대 8 아 최효즈가 이걸 불렀어요. 자 들어갔어요. 그리고 마지막 확실하게 맞추고 최효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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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효즈 최효즈가 최효즈가 최효즈 최 Witch 홍성 최15 이번엔 최우즈. 기다리지 않은 코스를 하려고 하죠. 썼어요. 김연희 선수 끈질기게 가는데요. 됐죠.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자 네트 걸리고. It's no mystery,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